안녕하세요. 가수 주은입니다. 프로듀서 혜인님과 함께 작업한 신곡 파라다이스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곡은 신진 창작자를 지원하는 콘진원 창의 인재 동반사업 우수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에 선정된 창작자 혜인님과 함께 작업한 노래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순간 여러분의 낙원이 되어 편히 쉴 수 있는 섬이 되어주겠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노래입니다. 신곡 파라다이스와 저 주은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